밝게 웃으면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등장만으로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We!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우리 멤버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는 은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에서 다채로운 목소리로 돌아온 메인보컬 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템페스트 리더 만찜단 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든든하고 네 맏형 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의 토끼를 닮은 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막내 테레입니다. 네 좋습니다. 밝게 또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싱글 앨범 폭풍 속으로 이후 약 6개월 만에 템페스트 보야지 다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하셨습니다. 리더 루씨가 멤버들을 대표해서 컴백 소감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루입니다. 저희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또 오랜만에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저희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떨리고 설레는데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은 저희가 정말 애착이 가는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마태용 한빈씨의 소감과 과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활동 때 무름무름때 1위도 했고 1위도 했고 저희 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팬분들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하우 이번 템페스트 보야지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팬분들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마태용 한빈씨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앨범과 무대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제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받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먼저 포토타임은 단체 촬영 후에 멤버별로 개인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으로 할텐데요. 조금 밀착해서 우리 멤버분들 서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우리 선인사로 한번 기자님들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게 우리 웃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가운데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템페스트 공식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 계속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우리 기자님들과 팬분들을 향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왼쪽에도 기자님들 몇 분 계십니다. 먼저 손 인사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돼요. 둘 셋 좋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나는 하나 둘 셋 마지막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 타이틀골 라이트하우스의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은찬 씨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찬 씨도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으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들에게 인사 드려볼까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청량 포즈 한 번 가운데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식 포즈도 좋고요. 좋아요. 공식 포즈로 인사 드리고요. 좋습니다. 타이틀골 포즈도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여러 가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하트 나왔고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왼쪽. 왼쪽 기자님들 계십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 계세요. 네. 손 인사. 네.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템페스트 공식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기자님들도 계시고요. 저쪽 뒤에도 기자님들 있습니다. 네. 템페스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가지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찬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혁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혁 씨 나와주시고요. 우리 템페스트의 말랑 뽀얀 흰둥이 혁 씨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슴처럼 맑은 눈동자를 지닌 혁 씨. 좋아요. 네. 다음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원탑 메인보컬의 끝판왕 혁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장인의 면모를 보여줄 혁 씨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다른 아트도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앞에도 기자님들 계시고요. 뒤에도 오른쪽에 기자님들 계십니다. 네. 좋아요.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셋 이번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립니다. 라이트 하우스 불을 밝히는 포즈인데요. 좋아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루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루시 템페스트의 봄날의 햇살 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부터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뛰어난 비주얼, 보컬과 랩, 춤까지 모두 완벽한 탄탄한 실력 그리고 또 작사, 작곡 능력까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본업 존잘의 책임감 넘치는 성격 다정하고 부드러운 리더십까지 좋습니다. 다음 포즈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번 앨범을 통해 루며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우 또 다른 포즈까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보라트로 네. 우리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도 짧게 또 네. 포토타임 가져볼까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포즈,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또 다른 포즈,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앞쪽에, 뒤쪽에도 네.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네.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반지도 너무 예쁩니다. 저희 다음 포즈, 우리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아, 이 동작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청량미 넘치는 포즈 이어가 볼게요. 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아우, 네. 요즘 유행하는 또 하트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 루시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한빈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페스트의 선샤인 부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한빈 씨.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빈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 주는 우리 한빈 씨의 미소입니다. 네. 다음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라이트하우스 공식 포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빈 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포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다음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큰 하트 나왔고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트 유지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도 여러 가지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포즈. 네.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앞에도 계시고요. 뒤쪽에도 기자님들 계십니다. 좋아요. 다음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앞쪽에도 기자님들 계시고요. 뒤쪽에도 네. 네. 한빈씨 기자님들 계십니다. 뒤쪽에도 눈맞춤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트 나왔고요. 네. 다른 하트 또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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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쪽까지 바라봐 주십니다. 네. 한빈씨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형섭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페스트의 심쿵 아기토끼 형섭씨입니다. 웃으면서 또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네.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만 뒤로 갈까요? 네. 조명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둘, 셋. 네. 계속해서 가운데 보시면서 타이틀곡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하우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형섭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 셋.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하나, 둘, 셋. 토끼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템페스트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라이트 하우스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도 여기 앞에도 기자님 계시고요. 뒤쪽에도 기자님들 계십니다. 좋아요. 네. 다음 포즈. 템페스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라이트 하우스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앞쪽에도 기자님 계시고요. 뒤쪽에도 기자님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토끼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확신의 토끼상 형섭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테레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귀요미 막내 테레 씨입니다. 테트리버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트리버 테레입니다. 손 인사로 기자님들에게 인사 나누고 있고요. 네. 다음 템페스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하우스. 좋아요. 하나 둘 셋.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테트리버 포즈 있을까요? 귀염귀염. 아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우리 막내 테트리버 포즈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에도. 네. 앞에 뒤에 기자님들 계십니다.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앞쪽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 뒤쪽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음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트를 받아주세요. 네. 우리 강아지 포즈 테트리버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우 방금 지우신 것 같은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테레 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멤버 테레 씨를 끝으로 포토타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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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